여기는 신대방향에서 한 600m 정도 거리에 있는 내부 깔끔한 스리룸입니다. 전세고요. 대출됩니다. 대출되는 집이라 띄어왔습니다. 방은 3개인데 하나는 이렇게 미다지예요. 그래서 미다지 이 방까지 포함해서 스리룸이고요. 가격은 2억 1000원입니다. 2억 1000원에 대출 가능하고 주차도 가능합니다. 안방은 넓은 편이고 여기 지금 주방하고 거실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거실에 TV, 쇼파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베란다, 세탁기 정도는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세탁기 정도 들어갈 사이즈고 여기가 남양이에요. 남양이라 해도 잘 들어옵니다. 해도 잘 들어오고 옵션은 없고요. 옵션은 없고 화장실도 많이 큽니다. 여기 세탁기, 여기 화장실에 이렇게 둬도 될 것 같네요. 세탁기 화장실에 둬도 될 것 같고 방 3개, 2억 1000면 아주 괜찮습니다. 대출 가능하고요. 대출 주차 가능하고 여기서 멀지 않고 큰 길가에 남양의 스리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곤방 나갈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빨리 보셔야 될 텐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bone I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